가짐 것이 하나도 없다고 꿈조차 볼 수 없나 아 우리 인생에 가슴의 길을 바꾸고 일을 열종된 말하니 줄을 세우려고만 하네 어린 시절과 학습처럼 바꾸고 가진 것을 잘 안하길 바꾸고 1등급과 2등급을 다 주고 내 인생을 보자 가슴을 골라도 좋다 가슴으로 더 느끼니까 다른 일이 없어도 좋다 삶과동이 보이니까 일을 저춤이 낮추자 wszystk 2등급! 2등급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